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광주 미TV입니다. 요즘 인터넷 발명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라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 기반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글도 지원하고요. 무슨 앱을 까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영어로 챗GPT 오픈 AI라고 검색하면 검색 완료창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검색 결과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메일과 비번 등 회원 등록하고 인증받으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하단에 프라이 챗봇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하단에 질문창이 있고 여기에 궁금한 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난임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임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파트너의 종합적인 평가와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입니다. 난임이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환자마다 그 원인과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와 맞춤형 치료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환자와 파트너의 의료 기록, 신체검사, 혈액검사, 생식기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난임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특히 흡연과 음주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은 난임이 원인,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파트너의 생식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난임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소자연주기 조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기용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평가와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챗봇이 대신 해버렸습니다. 약간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난임병원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난임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난임 치료는 매우 복잡하며 각각의 환자는 그 원인과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진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난임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병원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환자 리뷰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기술과 시설 난임 치료에는 최신 기술과 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을 수행하는 경우 현대적인 시설과 장비, 최신 기술, 그리고 안전한 수술실과 병실 등이 필요합니다. 난임병원의 시설을 방문하고 인터넷에서 해당 병원의 시설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 난임 치료는 비용이 매우 높은 치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의 치료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병원에 따라 상의한 비용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 난임 치료는 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전문적인 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와 편의성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와 편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병원 방문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난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과 정부 지원 대상이라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이 아쉽고 나머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팔관 조형술이 매우 아프다고 하던데 초음파 나팔관 조형술은 통증이 거의 없어 환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나팔관 조형술은 난임 검사 중에 가장 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미세한 나팔관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난임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팔관 조형술은 일부 환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 나팔관 조형술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나팔관 조형술보다 통증이 적고 더 환자 친화적입니다. 이 방법은 나팔관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나팔관 내부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조형제를 주입하여 나팔관의 통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더불어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초음파 나팔관 조형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팔관 구조의 복잡성과 조형제의 양등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기존의 나팔관 조형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또 깜짝 놀라게 하네요. 맞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고 시간도 짧지만 모든 사람이 초음파 조형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챗봇이 지적한 대로 자궁 성근증이나 근종이 크게 있거나 나팔관의 경로가 장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 기존의 조형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과 같이 스트레스가 큰 시술을 할 때 부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시험관하기 시술과 같이 스트레스가 큰 시술을 할 때 부부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시험관하기 시술이나 다른 생식 보조기술의 시술을 받기 전에 부부는 해당 시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 과정과 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논의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서포트 부부는 서로를 위한 서포트를 제공하면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서로를 힘내게 하고 서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찾아보면서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부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긴장과 불안감은 신체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생활습관은 시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을 유지하면서 음주나 흡연 등의 해로운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관리 부부는 시술 이전과 이후에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술 전에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육아 등의 릴렉스 기술을 활용하며 시술 후에는 휴식과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의학적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많은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액기스만 모아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정말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봇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난임 치료, 시험관하기, 조형술 등에 대해 질문을 해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크게 밀리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꼭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